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통째로 준다고? 안 해. 맛있어요? 응? 안이 너무 많아. 먹는 게 안 맞지? 엄마, 줘, 줘. 엄마 많이 먹을거에요 맛있어 뛰쳐다니면서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 엄마 다녀올게 다녀와요 안녕 왜 이렇게 마시나 엄마 엄마 엄마한테 갈거야? 응 엄마 엄마 나한테 엄마 술 있다가 올거야 말 잘 듣고 있었어? 응 잘 듣고 있었어? 응 타 보세요 응 응 응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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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리 지금 깜짝 놀랄 맛인데 맛있어 맛있어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맛있어 맛있어 테리 내려와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세요 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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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 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첫번째는 토끼를 그려 보겠습니다 토끼를 그리라고 하니까 갑자기 왜 잘 그려 이렇게 잘 그리고 있다 엄마 안 돼 시바 아 토끼 그릇이라니까요 아니면 너가 더 당근 오드케잌 못 먹는데요 근데 그림 너무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언니 1점 찍어드릴게요 두번째는 당혜리씨 저 보세요 울지 않고 할 수 있죠 아 이제 그리는 거예요 엄마야 사실은 토끼 그렸는데 두번째는 강아지 강아지요 네 얼굴만 그려도 되나요 네 얼굴만 그리셔도 돼요 예쁘고 귀엽게 해주세요 엄마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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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그려도 돼요 강아지 그리는 거예요 강아지 잘 안 그려 못해 포기하시는 거죠? 응 응 포기하시는 거죠? 하니콜인데 엄마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빠 아빠 또 오자 짠 짠 짠 짠 짠 다 됐어 이 버라 저리가 벌 저리가 벌 저리가 말고 다 됐어 이제 우리 코 찾아 꼬꼬데이 벌써 꼬꼬데기야 이놈 이놈 왔어 나 이놈 나 이놈 이놈 넌 하남이고 혜린이 마녀야 무슨 혜린이 마녀야 넌이 아니라 언니 잠깐만 언니는 하남이고 혜린이 마녀야 어 뭐다 예쁘다 가자 언니야 어 빨리 빨리 우리 계곡 가야지 계곡 도착할 일은 아직 멀었어 어 가자 어 도착했다 도착했다 어 저기 계곡이다 오케이 아니지 나 그러고 들어갔다가 빠를라 수영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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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 우리 이제 물 쪽에 들어가자 여사다 하나 둘 어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포기다 으 뭐지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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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애리야 나 여기다 뻥뻥뻥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긴apter 여기 피폰말독이야 여긴 낮았지만 여긴 집밥 우리 물통에 들어갔다 뭐 먹으러 갈까? 돈까스 돈까스 수업 알겠다 수업 알겠다 수업 알겠다 수업 알겠다 수업 알겠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수업 알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장난감 노릴래 응 노래? 아니 지금 물 안 내려져 있어 찾는다 찾으라 그랬어 찾으라 찾으라고 찾으라 왜 어디지 저기에서 소리 냉장고 냉장고 아니야 냉장고 아 거기 이러봐 눈이 진짜 안녕 아름다움라 아름다움라 딱딱딱딱 아빠가 왜 이렇게 하고 아빠 뭐야 이거? 언니껀데 아빠 좋아 안돼 언니꺼잖아 언니꺼 나들떨어요 해보세요 됐어? 혜리꺼 빨갛봐 하나 하나만 주자 응 딱 하나만 주자 엄마 엄마 다 먹을 거야 혜리꺼 혜리꺼 이따 달라고 해서 먹자 혜리꺼 혜리야 엄마 가봐 혜리야 아줌마 같아 혜리야 아줌마 같아 혜리야 아줌마 같아 응